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스피커 여러분들이 매우 사랑해 주신 40와트 정격 40와트 스피커 블루투스 이구요 여기 보이는 핸드폰으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아니 블루투스로 딱 잡구요 연결이 되면 전원을 킨 상태에서 블루투스 M 을 눌러서 연결이 되면 비비 하고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키시면 되고 자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부터 들어볼까 재즈 I like 재즈 인터넷에서 재즈 라고 치고 그냥 아무거나 실시간 음악을 하나 틀어줍니다 아 으 으 으 노래 좋죠 소비 좋죠 이 4만원 짜리 스피커 하나가 주는 이 갱성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40만원 짜리 뭐 생사 땡사 스피커들 보다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다른 하나 좀 들어볼까 제가 이렇게 브루스 재즈 를 어 물론 그렇게 무슨 뭐 여기에 보면 안내 문자 이런거는 잠깐 정지도 되요 핸드폰을 연결해도 되고 본인이 쓰는 tv나 그런거에 연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요 를 한번 들어 봅시다 으 자 5 으 으 으 으 으 여기 보이는 이 스피커가 진짜 뭔가 탄탄한 보이고 음질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소리를 좀 틀어볼게요. 미친 듯이 큽니다. 미친 듯이 커요. 미친 듯이 커요. 소리가 너무 짱짱해서 크게 못 키겠어. 근데 크게 켜도 방금 봤죠? 이렇게 자동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. 꼭 여러분들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보이죠? 빵빵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서도 우퍼의 울림이 느껴져요. 아무튼 스피커 꼭 사시길 바랍니다. 유니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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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스타 요리도